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나온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생긴 현상인데 이로 인해 거래 절벽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진 기자입니다. 오늘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2,709건. 세법 개정안 발표 전날인 지난 20일 6만 4,668건에 비해 약 3% 감소한 수치입니다. 강북, 마포, 용산, 강남이 2%대, 도봉, 종로, 강서가 3%대씩 감소했고 서초는 4.5%, 중구는 5.4%나 급감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금매로 내놓기보다 좀 지고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된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세율이 6%에서 2.7%로 절반 이하로 내려가고 세부담 상한 금액은 300%에서 150%로 축소됩니다. 예컨대 현재 서울 마포구 대련 유성구에 한 채씩을 가진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3,676만원인데 개편방안을 적용하면 424만원으로 줍니다. 양도세 중가 배제 조치 또한 내년 5월 초까지 이어지는 만큼 광망생은 당분간 확산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거래 절벽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와 집값 고점 인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렴한 금매물이 나올 확률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60건으로 6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저치고 7월 거래량은 25일 현재 220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동안 어느 때도 없었던 수준으로 거래가 가장 적기는 한데 올해 하반기에도 종부세 부분도 그렇지만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수요자들한테 패닉 상태로 거의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주택이 또 고점이라는 인식들도 있어서 거래가 더 안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과 세부담 하나로 최악의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